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1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2월 하면 떠오르는 풍경. 학생들의 졸업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졸업식 풍경.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졸업식이 열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서산여고의 특별한 졸업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서산시 문화예술과 신현우과장 그리고 서산시립합창단 김현수 단무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0일 서산여고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죠. 두 분도 함께 하셨는데 먼저 과장님 분위기 어땠습니까? 모처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렇게 하고 졸업생을 축하해 주시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 졸업식 같은 경우 우리 서산에서 마스크 없이 처음 개최된 졸업식이잖아요. 그래서 더러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졸업생들 졸업이라는 것이 끝이지만은 끝은 늘 시작과 맞닿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좀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시작에 첫 발을 내딛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설레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시리밥 창단 좋은 선물을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됐었어요. 아주 보람 있는 졸업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축제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무장님도 함께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과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간만에 많은 인파들이 마스크를 벗고 모인 자리여서 정말 이색 풍경이었고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 말하자면 코로나19 세대라고 하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건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학창 시절의 추억, 수학여행이나 소풍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고 좀 추억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웠고요. 저나 우리 세대의 어떤 고등학교 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수학여행, 체육대 못 가면 정말 서운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기성 세대가 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씁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졸업식이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이 시립 합창단이 참여를 하게 된 건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우리 시립 합창단이 2013년도 8월에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시립 합창단이 올해로 10살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립 합창단이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년을 맞아서 우리가 시민의 생활 속으로 좀 들어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이벤트,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마침 서산여고의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연들이 저희들에게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청 문화예술가에서 시립 합창단에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데 같이 그 깜짝 공연을 해주지 않을래? 라는 어떤 제안을 드렸고 시립 합창단에서는 흔쾌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돼서 이런 좋은 행복한 공연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립 합창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말 그대로 깜짝 선물 같은 공연이었어요. 합창단은 모두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처음 시작할 때나 준비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단무장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라서 사실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학부모들 사이에 학창단원들이 숨어있다가 하나 둘씩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든 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리허설도 못해보고 행사 전날 졸업식장을 잠깐 보고 온 것이 다여서 모든 게 걱정스럽고 어떤 실수라도 있지 않을까 단원들 모두가 마음 졸이고 긴장하면서 걱정했던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정말 이게 학생들의 졸업식 현장이다 보니까 미리 리허설을 한 번 한다든가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자칫 학생들이 또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 모르게 준비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곡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직접 개사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 졸업생들에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개사를 하게 되었어요. 곡의 마지막 부분을 서산에서 날아올라 우리 다 함께 꿈을 향해 날아 이렇게 바꿔서 불렀더니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단원들이 졸업식장에 딱 들어갔을 때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딱 보였을 텐데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학생들이 이제 단원들이 예상치 못하게 예고도 없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다들 너무 깜짝 놀라면서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찾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계획이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서 서산시립합창단이 시민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라는 게 또 더 의미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도 소외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2013년 창단된 이후에 매년 기획공연, 정기공연, 그렇다고 시민께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20회 이상 늘 해왔었는데 2000년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그런 공연들을 좀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특히 서산요고 졸업식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기에 이런 깜짝 공연을 함으로써 졸업생에게도 선물 같은 공연이었지만 우리 서산시립합창단과 서산시청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특히 우리 시민의 어떤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시립합창단이 공연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또 많은 공연들을 하셨겠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모든 게 멈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일상이 다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립합창단도 시민에게 다시 다가가는 그런 공연을 선보이게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그 문화예술 담당자로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이벤트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이런 이벤트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전에는 조금 일정에 짜여진 이벤트?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 문화예술을 향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특히 그분들은 공연장을 잘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연주도 하는 그런 계기를 그동안에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처럼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은 처음인 거죠. 성공적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립합창단원들에게도 평소 무대와는 또 다른 좀 특별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합창단에서도 창단된 이후로 처음 준비한 이벤트였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단원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또 단원들에게도 시립합창단 단원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 현장에서 지금 되돌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뭐 학생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로 접근해서 큰 아, 잘한다. 합창을, 공연을 잘하는구나. 라는 부분은 느꼈지만 큰 감흥은 없었는데 졸업식이다 보니 좀 어떤 요고생들의 마음이 그래도 약간은 좀 센치메탈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였나 봐요. 우리 공연을 보고 우는 학생, 감동을 받아서 우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억에 좀 남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공연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어떤 보람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고생들이 원래도 이제 소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졸업하면서 친구들과 헤어지는 또 새로운 시작을 또 맞이해야 되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또 있을 텐데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내가 축하를 받는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런 마음에서 또 감동에 눈물이 났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단무장님은 직접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앞을 봤을 때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그 기억에 좀 잘 가장 좀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과장님처럼 그렇게 많이 많이 눈물까지 펑펑 흘릴 정도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보면서 저도 같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럼 혹시 끝나고 나서 우리 단원들끼리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셨어요? 네. 다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단원들도 이제 이 정도로 감동할 줄은 몰랐는데 네.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릴 줄 몰랐다. 네. 다들 이렇게 좀 보람을 느끼셨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각자 졸업할 때를 또 추억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서산시립합창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서산시립합창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8월에 창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서산시장님이 이완섭 서산시장님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완섭 서산시장님께서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셨어요.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향유권도 좀 증진을 시키고 또 서산시만의 특성 있는 문화예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시립예술단을 만드신 거죠. 현재 시립예술단은 총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영일 주의자님을 비롯해서 반주자, 부반주자 또 단무장님이 있고 36명의 어떤 성악 전문가, 뮤지컬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산시만의 문화예술단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또 취지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과장님 이 서산시립합창단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가 공연을 돈을 주고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우리 서산시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시립합창단은 우리만의 어떤 서산시노래 우리만의 애국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 녹음을 하고 내지는 라이브로 뭔가 행사를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런 어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층별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어린이, 노인 계층별로도 다양한 공연을 마련해서 맞춤형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학생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혹시 또 계획이 있을까요? 네. 우리 서산시립합창단은 앞으로 우리 시민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더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시립합창단 이외에도 서산시에는 문화예술, 지능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한 120, 30여 개의 문화예술 단체에 12억 5천여만 원을 올해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시민 생활 속에 같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서산시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시민들이 행복하게 문화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단무장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 궁금합니다.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계세요? 네. 올해로 합창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해 다양하고 특별한 공연들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합창단은 연간 기획연주 2회와 정기연주 2회, 그리고 찾아가는 연주의 20회 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3월 기획연주로 새 악기를 맞이한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어린이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호국보은의 달과 창단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베르디의 레퀴엘을 국내외 정상급 솔리스트와 타시립 합창단,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합창단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문화예술 향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공연이 지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공연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일정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공연이 정기연주나 기획공연은 우리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예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합창단과 서산시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혹시 지역 주민들께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먼저 과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올해 2023년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서산을 만들어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남 최초로, 충청남 도원에서 최초로 예술인 창작활동 수당을 지원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이 좀 빈약한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원 등을 계획적으로 지첩화해서 문화예술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문화예술타운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입지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서산을 응원해 주시고 또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부장님. 서산시립합창단의 서산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위해 존재하는 합창단이니만큼 서산시민들 가까이에서 곁에서 언제나 친구처럼 가족처럼 늘 함께하는 저희 합창단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산여고 특별한 졸업식 소식 들어보고 또 서산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그리고 또 우리 서산시립합창단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산시 그리고 또 서산시립합창단의 모습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서 더 특별했던 졸업식, 졸업생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서산시립합창단의 다양한 활동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